김수연이 읽어주는 건강한 재료 이야기 3살 정민이 엄마는 정민이 때문에 늘 깐깐합니다 이유식도 쌀도 좋은 것만 고집합니다 정민이가 먹을 빵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고릅니다 식빵엔 식빵만을 위한 맞춤 물가루 빵의 1% 들어가는 소금까지 건강한 신한 천일염 빵을 고를 땐 건강한 재료가 들었는지 읽어보세요 올리브 건강한 식재료 캠페인은 뚜레주르와 함께합니다 보이세요? 치즈가 살아 숨쉬는 거 순수한 자연치즈여야만 당신의 빵이 될 수 있으니까 빵 속에 순치즈 빵을 읽다 뚜레주르